좋은거 하나 보여드릴께요 잠시 후에 좀만 기다리시요 점화 돌아오면? 힐? 가? 그런게 아니요 일단 좀 당겨요 제가 아까는 힐을 갔다가 앞에서 쓰면서 라인을 밀려고 했잖요 그걸 포기하는거요 맞이해주고 힐 찍나요? 이 레벨? 스킬 안찍고 있죠? 일부러? 어려우면 힐찍을라고? 그런거 아니죠? 이미 어려워요 큐찍어야지요 알리는 공격 캐릭인디 빠세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이렇게하면 패시브로 주변 데미지 주고 그렇지요 누구나면 막질 못해요 바이 온다 개흥홍도 지리지 힐 또 하고 이게 센스 이야아 센스 봐 점화 걸고 본인은 빠지면서 힐 힐 해주고 그렇죠 살았죠 일부러 힐 1레벨 올렸슈 괜찮아요 바이가 약해요 아이고 이거 바이 탓이네 바이가 잘못했네 바이가 약해요 바이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음 바이가 잘못했네 아 괜찮아요 버텨야죠 신발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뽀하냐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물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언제쩍 비디오야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실거에요 저희가 한자 비디오가게 유행할 때 호래시맨 볼 때 나오는건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드하나의 물량 4개 그럼요 난리서 하디크리 나오겠는데요 아니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딴거 할 필요 없이요 욕신내지마요 5렙이니끼 6렙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평타 데미지가 플러스 아 그냥 간지러워유 60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몇시니까 보셨어요 아 1레벨에 60 60의 궁극력을 얻을 수 있어요 60이면은 BF대검이 몇개야 어마어마한거거든요 알리스타가 이렇게 정글링도 쉽구요 정글할리 아니죠 지금 아이 더티파밍 더티파밍 강해져서 돌아왔네요 강해져서 돌아오고 있어요 맛있는건 바위 먹으라고 남겨두려고 그럼요 강해져서 돌아오지 어 왜하지마시고 강해져서 돌아와야지 근데 미드커버 이렇게 해주고 커버지 커버지 아이 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유 그럼요 뭐 커버면 커버 더티파밍면 더티파밍 음 미드비아도 외쳐주고 아이 그럼요 없어서 안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 뭐 게임으로 혼자 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너무 많은거래유 나 지금 열받았어 아 패시브로 다먹고 아 패시브로 다먹고 아 패시브로 이렇게 먹어줘요 그리고 필주고 깜짝 놀랬죠 상대는 마나물량 먹고 타보로 이동 이제 버섯 한마리 밟으러 가볼까유 와 CS 22개나 먹었어요 2 2 2 티모랑 뭐 별로 차이 안나요? 티모 39개 얼마 차이 안나네요 3 9 27 나는 22 그럼요 5개밖에 차이가 안나요 어 궁 찍었어요 끝났네 끝났네 제가 R 버튼 누르는 순간 티모는 그냥 집에 갈 수 밖에 없이요 전멸꿍 전멸꿍 전멸하고 타워쪽으로 딱 아이 알리에 로밍하니것이요 로망이겠죠 로밍이요 로밍이요 이해해주시요 지금 힘들어요 텍사스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잉 아직 시차 적응이 안되가지고 아 텍사스 시차가 너무 심해요 아 뭐라고 말좀 해봐유 음 아 보고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딜과는 어떻게 과연 이것을 기적적으로 할 것인가 기적을 노래하라 슈퍼4K 잘하시는구만요 그럼요 아 그때 텍사스에서 소들만 안았어도 제가 지금 슈퍼4K 달려간다 실명 엔간이 짜증나네유 실지마세요 아 알겠슈 밀라토 빨고 빨고 있는거군요 빨고 있는거군요 이제 재밌는거 보여드릴께유 재밌는거 보여드릴께유 잘 보쇼 기다리슈 아 저건 버섯박으러 가슈 굿 굿 점화 만화 없는데요 본인 물약 아이 괜찮아요 아이 됐어 이득받네 아이 이득이에요 이득받네요 아이그러면 밀어줘야죠 아이가 요새 핫하지 않네유 밀어주는거지유 아 팀을 위한 또 살신성이 아이그럼요그럼요 아 예전에 그게 기억나네요 음 밭에서 자고있던 주인이 불이 난 집으로 자고있으니까 옆에있던 알리스타가 쿵깡으로 그 주인이 주인 밖으로 네 그래서 주인이 죽었슈 응 부시 밖으로 밀어가지고 그 충격에 주인이 내장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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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는 그 알리스타가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했던거는 개일거유 음 그 개는 알리스타가 아니유 그 개는 그 개가 누군지 아시유? 나사스유? 파트라슈 이 단판빵먹던 이 맞으유 개가 파트라슈인줄 알쥐? 알쥐 이 단판먹었다가 파트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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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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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한 놈씩 상대해주겠다 그렇죠 비겁한 놈들 골렘도 안되유 아이 안되지유 그 예전에 그 손으로 소때로 잡던 그 분 계시잖아요? 누구지? 생각한다며? 있겠죠 누군가 바람에 뭐 있잖아요 영화 양동군이 주연했던 바람에 파이터 이이이이이이 배달이? 배달이형? 그럼요 이이이 배달이형 여기서 잘 먹고 잘살고 이슈요 그 배달이형이 은퇴한게 알리스타 만나가지고 이이이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뿔을 치려다가 그 형이 나는 이제 배달이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플 만들었쇼 그렇죠 떼부제가 되쇼 배달 어플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이이이이 연락주시유 기다리고 있쇼 큐 없는거 아이고 야 똑똑하네 영미나네 아 그니까 생긴거라다게 저놈이 똑똑해요 영악해요 생긴건 쥐새끼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처죽여버릴까 처죽일수있으면 죽여봐유 제발 아이이이이이이이이 어이구 전부였었쇼 아이유 아이조 그 그 쓴거유? 아이이이이이이이이 호응해 줘야지 그럼잇 홈즈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호응해 줘야지 힐섬만한게 날거 같기도 하구유 아이 아이이이이이이 짜존중이요유 아 이래왜 이미 찍었네 왜냐면 이미 힐섬만한다고 달라질게 없이잉 아 그래도 뭐라도 달라지겠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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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를 뺐쇼 이게 중요해요 노플이니 이이이이 쿠꺼 어이 자존심이요 아니 나는 빼지 않게 슈 저게 아 소리는 들은.. 소리는 난거 같은디? 아 옆방에 있던.. 아 옆방에 있던거요? 아 소리는 꿍 소리났는디? 옆방에 있던 레넥톤이 죽었슈 아 레넥톤이 죽었슈? 꿍 소리 들었는디? 아 내기가 잘못된건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꿍 소린 들었어 분명히 들었슈 응응 꿍 소린 들었슈 후 정령이 영상 가야되는거 아니유? 에이디고 나발이고 살고봐야지 사람이 살다보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이슈 아니 살고봐야될거 아니 아유 근데 저마석이 아닌데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건 뭐 에이디고 나발이고 아유 맹덩어머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럼 무슨 에이디여 에이디는 무슨 정령이 영상이라도 가서 살 걱정이나 해야지 완성됐으면 좋겠슈 응 삼위일체는 개코나 그냥 디스나 하고 있지 삼디랑 아 그니께 개코나고 삼위일체요 에이 이게 또 스마트로 안하고 요렇게 보면은 튀어나가는 방향이 나와요 에이 그니까 그걸 여러분 이렇게 활용해서 요렇게 요렇게 굳이 그거 안알아도 될거 같슈 벽으로 안넘어가게 여러분 할 수가 있슈 응 그러슈 아니 라인저 언니랑 잘해보신가 아니아니 지금 무슨 소리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거 알려주는 그런 방송인디 내 라이언 내 라인전 좀 잘하는게 뭐가 중요해요 아 마 그렇네 프로그램에서 그게 중요해요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네 그니께 여러분 오해예요 그거는 오해했네 오해했네 못 믿었네 내가 오해 어이구 잡았네 잡고 아 근데 팀오도와 슈 잡은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팀오도 따라오네 아이고 죽겠는디 죽는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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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라도 봐줘야지 뭐예요 뭐 이거 WQ 안하슈 아니요 다하지하지요 아니요 사전벌이가 다하지하지요 아니 딱 올리게 한거요 지금 아니잉 꿍하고 아니잉 어 큐브가 왜 나갔슈 왜 나갈게 눌렀으니까 나갈게 아니 안 눌렀는데 진짜 안 눌렀슈 아니 뭐 기신이 고칼로 오르시오 그니께 그니께 기신이 눌렀는데 기신이 기신이 꿀팁이시 따라다니면서 2만 눌러도 어시으로 먹어요 맞네 이거 다이브 QW 뭐하슈 QW 안하슈 안하슈 뭐해요 자신없슈 뭐하는거요 연습하네슈 버섯때문에 그랬슈 아니 QW를 못하는거 아니요 못하는거 아니요 아 버섯때문에 미치겄니 아니 아 못하는거 못하는거요 아니요 아니요 안하슈 아니 그니께 QW 못하 W킬 못하는디 아유 멘붕오니 아니 W킬 못해 W킬 못해 W킬 못해 답답해유 안답답해유 아니 직접 파슈 안답답해유 롤바킬 위기여유 아니요 아니요 물약 샀슈 아 샀슈 이럴때 팁을 하나 말해줄께유 용을 찍어요 드래곤가자구 예예 라인에서 밀린거 티 안나게 와 드래곤 먹기위해서 용한타를 먼저해유 탑이 탑에 있으니까 어차피 탑에 있어봤자 소녀만 보니까 드래곤이라도 먹기위해서 살신성이하는 모습 예예 바로 그거에요 음 바로 이렇게 찍어주는거에요 마침 핑하도 돼있잖아요 음 음 핑하 어설프게 돼있는데 예예 괜찮아요 이거 쓰레시가 딱 보니까 이제 와들 박으러 오는거에요 노리는거죠 그러면 예예 천명궁 바위궁이 이슈요 음 뭐라고 저번에 드래곤가야지 드래곤가면 되요 와드 제가 하나 봐가지고요 아유 없는살림에 짠에서 와드까지 사요 눈물겹지 않아요 음 음 이거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오네요 둘이 모으면 되요 좀 불안한데요 랭가 궁 쓰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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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랭가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니요요 맞는데 아니요요 쟤도 없는데요 쟤도 집가네 이걸 정치하는거에요 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라인이 어디세요 정글이야 서포시야 탑이야 나 홀스라인이요 음 홀스만세 포 탑이 파괴됐습니다 난 X라인이 좋더라 힘드네요 근데late 쓸리렛 아무 생각도 안 드네요 엄마가 먹네요 음 나도 바이가 먹네요 아 바이 잘 키웠쇼 내가 안 먹네 바이가 굴렙이에요 벌써 내가 굴렙인데 이게 굉장히 유리해졌쇼 더 뺏어 아이 양심 전 그런거 않아요 사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막지 못해요 제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슈 막타 아우 막타 좋은데요 아이 내가 이 삼위일제 빌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디 아이 하필 또 팀으로 만났니 팀의 유동 템트리는 원래 유동적인거에요 템트리는 골뱅이와 같다 우리 유동근씨가 유동골뱅이 CF를 지을때 한 말이에요 오오 명언이죠 이거 골렘하고 자주 만나는데 아니 CS로 먹은 숫자보다 골렘으로 먹은 숫자가 더 높을거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먹으면 되는거니까요 중요하겠슈 그게 저 한타 나겠는데요 아니 나겠슈 아니 나겠슈 나든 말든 나는 이럴때라도 이제 언제 먹고 살겠슈 물량먹고 예 요것도 먹겠슈 안되겠니요 진짜 다음템 이잉 음전야망토 가고싶은디 3인치 가야지유 아 갈까요 지금이라도 아이 뭐예요 지금 정화석 들었는디 신발이라도 가든가 아 그니께 지금 기동적장하라도 가야지 아니 아니아니아니 닌자로 가유 닌자로 변신하는거유 이잉 와드 하나만 사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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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зyl게가 아니에요 지금 제드랑 그레이브즈도 잘 커서 개콘아이검수 아니구 외로에서 갈등아니예요 아이고 소똥이 그냥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개똥은 잘 굳어유 소똥은 걸죽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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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힝 같이 라인을 밀어유 아이고 이거 뭐 어쉬 없구 으응 늦지만 어쉬 없쥬 개콘 아줌마 알리스트가 원래 뭔지 아시우?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끼리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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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궁룡 개보쉬 아이고 니 킬 계신다보쉬 아 안보여 아이고 가면 이기겠네 우니에이 탁 탁 탁 아이 누군가 맞겠지 저 가면 죽어유 CS 60개 파파시프네 잘 먹고 있쇼 분당 몇개유? 어이 랭가보다 높네 0.5개 아니유 분당? 랭가보다 높아야 돼 0.3개인데? 분당? 분당은 분당 정치구예 분당 3개구나 3개 분당 3개네 3에에에 3개구나 3개 먹었네요 분당 0.2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뜨끈뜨끈한것이 뭐시오 리안드리가 맞아요? 누가 이러면 뜨끈뜨끈한 뭐하 버터파바들이 뜨끈뜨끈한디 가야지 가야지 이건 전멸궁이지 아이 누가 봐도 전멸궁이요 아니 종목이 안되요 뭐해요 지금? 아니 뭐하는거유? 나도 모르겠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방금은 전멸궁 했어도 어차피 못잡이요 딜이 안돼요 음 이잉 삼위일체는 뭐 한하라도 샀으면 좋겠쇼 백브롤이 아니라 소트로우 아 조합하기 전에 제발 하나라도 샀으면 좋겠쇼 아이고야 아아 아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뭐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삼위일체 나오면 다 죽이거든요 자 그 삼위일체가 안나오네요 음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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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까요 뭐라도 사봐요 아 비할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학사 정화석 사연 아이에요 이잉 아.... 아.... 이잉 안되쌈요 이러면 힘들게 아니 이잉 이잉 그러우 올림픽도 올림픽도 원래 참가에 의의를 두는겁니다 이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팀 이지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트롤이라고 욕했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알리서퍼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는 될 것이에요 걔는 그래도 양반 이었구나 이야아 아이 또 하필 티모를 만나네요 아이 css 잘 먹쥬 아이 누가 매넘께 이것까지 먹어보시오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러면 안 되요 큐 아이 뭐 푸시려고 뭐 백도 할거요 이제 긴장하시오 나 갔나 아이 집가서 아이템 곧 한번 가져야지요 아이템 집가서 전멸 빼시오 이제 3c 3c는 이제 죽었다고 복잡을 해야지 신발 신발 아 신발 있구나 시야석이요? 시야석 살까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궁 찍어유 궁 아이 찍을께요 아니 시야석을사 탑 알리사라며 이거 사기꾸라뇨 안사슈 안사슈 으으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드럽게 못하네 정말 아유 이미 티모 만나보시오 맨날 미드나 개코나 꾸리나 빨라그러니까 알리사 개코나 못하지 이거 무슨 아이고 텍사스는 무슨 이브에 한번 직접 보여주슈 그럼 아이고 아이고 정말 보여주셔야죠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네 정말 아니 말돌리지마시고 소쓰레기 소쓰레기 보여주시오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길을 알아 한번 보여주시오 제대로 된 알리 아이고 알리는 정글이요 아 정글 정글이요 관영이가 했던거 정글 알리요 관영이가 그거하고 지금 완전히 북같지 않슈 아이고야 엄마야 티모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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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원은 팀원은 언제 세일해요 저거 때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뭘 때려요 아이고 정글도 아니고 서클도 아니고 점력 굴려가시오 굴려가시오 굶쓰시고 아니 아니 아이고 굴려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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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가고 밀어서 아이고 가야지 들어와야지 아래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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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는거요 뭐해요 지금 힐러요 뭐해 살려슈 뭘 살려유 그들 살렸지 않슈 아이고 뭐하는거요 아 맷볼줄 모르네 아이고 아 이래서 실버는 안돼요 아이고 여러분 피를 살렸쇼 제가 아이고 개코나 정말 아 전면 없잖이요 좀 똑바로 보쉬 머리를 안감더니 눈을 감았나 W가 사거리가 짧아진지가 언젠데이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정말 그리고 전면 쓰면 랭가가 죽는거 아니요 딜계산이 정말 아이고 텍사스 정말 아이고 텍사스 개코나 정말 아이고 아이고 텍사스는 무슨 아이고 이래서 외제 외제하는거 아이고 외제차 타는 사람치고 내가 잘 타는 사람 본적이 없이요 여러분 2부에서 당근이 한번 보여줄거에요 아이고 정말 나도 마이크 한번 잡아봐야제 아이고 정말 오늘 뭐 다 이기고 기분 좋으신거 같던디 아이고 아이고 궁좋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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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에서 죽어슈 궁중잼 썩어쇼 이 훈이 이렇게 착해요 이 진에어 태웠네 이 훈이 이렇게 착해요 아이고야 스폰서팀인데 잘해줘야지요 템템템 아 템살수있네요 아 가야지 가야지 이속발라져요 평타치고 도망 아이 그럼요 오라클라도 먹어유 아니 아니요 뭘 먹어유 내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제드가 참 좋아요 궁 아아아아아아악 아까 이속이 아까와 차원이 달라진답게 미니언 하나만 걸려봐요 그냥 미니언 하나만 걸려봐요 그냥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 이거 설마 이거 역전? 티모티모타 티모는 무시하고요 좋아요 아이구 대충했구먼 이게 왜 나온거요 탐지가 망치하니요 아 초반 대충했구먼 보니까 방송살렸제 대충했구먼 에이구 2경기때 제대로 하면 되지 아이구 2분때들 하셔야되요 아이구 뭔소리하는거요 아구 이 양반이 보자보자하니깐 보자기로 보이나 아이구 티모는 버섯 한번 발받는데 이만해요 아이구 좋아요 이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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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이속이 빨라요 평타치문 평타치문 어 빨라졌어요 유치화 뜨는거 보죠 아이구 봤으면 됐쥬 딴게 중요해요 숨어있었구먼 이속이 블루도 먹고 줘요 스노워볼이유 이제 물량이 필요없쥬 차근차근 가는거요 다음에는 증폭의 고수당이시요 뭐라도 사쥬 이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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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 아이하 어휴 초종만 전 제 12 탑 갈라구? 이 막아야지 이거 몇번 죽었슈? 여덟번 죽었슈? 돈도 안주 그냥 가슈? 어차피 죽어도 죽으나 안죽으나 시간만 끌면 이득이에요 키리나 먹지마슈 내가 봤을때 이티먹어도 숨을거에요 아싸 꿀라잉 디모 아직 집에 안가슈? 아 라인 믿는거 정말 쉬워 이러면 대한불꽃망투를 따로 갈 필요가 없으유 이잉 물론 살 돈도 없으유 800원있네 광해검 나오겠는데? 큰일났슈이지 아이 꼭 그렇게 가야되유? 걸어가면 되지 텍사스까지 걸어가야지 광해검가 나오면은 광해가와서 그냥 저성흥했슈 광해 subdue 광uelle 광유 광시 광고 광역 광 광상 광 initiator 광설 아 3일차가 얼마 작작 해줘 아 해야되유 한번 보여드려유 아이 보여주야지 뭐하는거요 알겠슈 아니 뭐하는거냐고 아니 뭐 넘어가야지 지금이지 아이구야 아이구야 궁쓰고 그렇지 아이구 킬먹었는데 아이고 큰일나 리셋됐네 리셋이요 리셋 아이구야 자 트위킹 괜찮아요 아이구 내 눈 아이구 내 눈 아이구 내 눈 아이구 개콘 아줌마 아이고 파발리는 개콘 아줌마 가발리 내가 연습했슈 아이구 전적보수대 연습했슈 나는 여기까지만 가구요 아이 괜찮아요 다음주부터는 나 대신 이 다음주부터 나 대신 인드라 갈거유 이래서 텍사스 알리가 안되는거유 아냐아냐아냐 이래서 텍사스 알리가 안되는거유 안되네요 저는 이제 이래서 텍사스 알리가 안되고 야시켜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답변인사를 하고 국산 알리를 해야하는거유 이래서 국산 알리를 해야되는거유 인드라 단군으로 롤마켓은 갈거니깐유 재밌게 보시구요 뭔소리요 처음 듣냐고 아 지금 처음 들었으면 됐지요 안되요 안되요 빗돌이 해야되요 이걸 홀스 홀스 단군 오늘 보니까 궁합 잘 맞던디 뭔소리 하는거유 아 두리하면 될거같아요 아 뭔소리 하는거유 환상의 군버지요 뭘 환상이요 뭐하는거유 탈주한번 하는걸 보고싶은거리요 아니 이치용 공자공자하니깐 말이 심하네 아 왜그러유 아니 말그러유 아 홀스한테 왜그래요 홀스가 뭘 잘못했다고 아 뭐라도 했겠지 잘못을 했겠지 난 모르겠지만 말이 내면 꼬박꼬박 월급 줘보 뭘 그렇게 못한게 있다고 몰라 나도 몰라 저기 미쳐날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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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 막지못해 아유 슈퍼미니연도 그냥 금방금방 아 뭐하러 전면에 꽁이지 저건 아이고 강나오른비 뭐하는거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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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실버예요 죄송해요 뭘 한대도 이 개쇼 지금? 그냥 막 질러내는거지 아이고 뭐지 자꾸 학살중이요 네 완전 학살 학살할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일체 긴장하시오 어 3일체 나와요 이제 다 팔고 이게 진짜에요 이제 얼마 남지야나 슛 이것도 안되네 신발 팔아 아니 그건 아니지 저기 저 제가 이렇게 살리는거에요 이야아 훈 따위 안되제 저한테 아이구야 훈도 안되지 에 안되지 훈은 훈안 오늘 아직 멀었다 아 아직 멀었다 정신순위에요 안된당께 안된당께 이이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이이 아름다운 3일체 3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승리 하드캐리 제드도 알리스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명장면이 나왔어요 랭가와 제드를 2대1로 아 승리장면 랭가는 최근 버그로 인해서 굉장히 센 챔프고 제드는 최고의 OP거든요 그 2대1 상대에서 상대를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 여러분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알리가 정말 사기 챔프 오브 더 사기 챔프라는 걸 보여드린데네 그렇죠 여러분 단군이유 너유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할거유 뭔소리유 이 친구 큰일날 친구 처음 들었으면 되시유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 경기로 반사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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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반사네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챔프 아지자마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